그러면 오늘 열심히 과제를 제출한 친구분들 왔으니까 자, 다들 들어와요! 자, 들어와, 들어와! 안녕하세요! 아유, 아유,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, 그래. 어서 와서, 아유, 아유. 근데 다들 뭐 잘 지냈나? 잘 지냈습니다. 잘 지냈습니다. 뭐 무슨 일 없었어요? 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. 이슈. 저 하나 있어요. 뭐야? 아주머니 얘기해 주세요. 그, 네. 아니, 동네에서 유명한 미용실 해가지고 곱게. 이쁜 아주머니야. 동주 선생님이 저라고 알아보세요. 아, 동주 선생님? 어. 아, 저 같은 분이 많이 계시죠? 내 여자친구 구미호의 그... 동주 선생님 말씀하시죠? 네. 네, 그게 저... 어, 진짜요? 네. 동주 선생님이요? 네, 맞습니다. 아, 덕분에. 네, 감사합니다. 그쵸, 제가 알아본다니까요. 어... 그리고 또 이제 이 형제분들 덕분에 수혜를 본 분, 저는 딱 한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. 아, 탁 대표님이... 탁 대표님이... 아, 그렇죠? 왜, 왜, 왜요? 딱 시켜주셔않고. 맞아. 웃어, 이 바보야 제발 모르겠니 기도할게. 와, 저도 보는데 한 4번 연속으로 돌려봤었던 것 같아요. 너무... 아, 그래요? 네. 그래서 이제 댓글에 가수였어? 막 이런 게 엄청 많아요. 대그맨이 왜 노래를 잘해? 라고... 근데 그 댓글 보니까 댓글에 에스파랑 아일리 콜라보인 줄 알았는데 에스파랑 아일이라고 해서... 에스파랑 아일리 콜라보인 줄 알았는데... 무슨 소리지? 도통 모르게. 에스파랑 아일리 콜라보인 잘 됐대요. 아, 그래? 잘 돼야지. 아이고 참... 그리고 다른 사람 또 그냥 뭐 있어? 오늘 사용 없죠? 어어, 오늘... 아, 제모 좀 했어요? 네, 레이저 제모 했습니다. 뭐야, 울버린처럼 기르라니까. 너 면도 좀! 보통 어떻게 그렇게 면도가 파라스루 많이 해. 매일매일 잘하고 있어요. 길러봐라, 이렇게 시원하게. 너 울버린 한 번에 한 거야, 손 길러고 여기 칼 차고. 아니, 뭐 특별한 일 없었어요? 그래서 방구석 콘서트 열심히 하고 있고, 그리고... 인형들 보고.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여기서 연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... 오, 이뻐네. 오, 박수도 받고 좋겠다. 아, 얘는 왜 꿀먹은 벙어리야? 아, 저도 그냥 있습니다. 저는 그 선우랑 같이 찍은 클립이 좀 화제가 돼가지고... 무슨 클립을 지금...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는 클립이 있는데... 여자친구가 있나요? 없습니다. 있네. 그게 좀 조회수가 엄청 잘 나오고 바이럴 돼가지고... 얼마나 나왔는데? 몰라요? 아니, 많이 나왔어요. 그 클립도 여러 개고, 팬분들이 막 짜깁기도 하시고... 몰라요? 얼마나 나왔어요? 몰라요! 난 잘 몰라요! 그딴 거 난 잘 몰라요! 어떻게 하신데, 그건 또? 아니... 이건 알아요! 핸드폰 있으셔! 그걸 알아요! 아, 그래요? 근데 규진이는 머리를 확대 수술을 한 거야? 아니, 자리를 이렇게 해주면... 안 그래도 대고파 큰데 더 크게 나옵니다, 저! 야...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, 지금? 저 뒤로 가 있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뒤로 가지 마세요! 아, 애들 머리가 타구공만해 보여! 아, 그냥 이렇게 있어야겠다. 그래, 어쨌든 다들 고생했고... 잘 지내셨네. 네, 오늘 다른 사람들 또 혹은 내가 또 찍어온 것들 모니터해보고 조언 듣고 이러는 시간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의견들이 있거나 이러면 언제든지 잘 얘기해주고 편안하게 합시다. 네! 내일 새로운 E&A